오우 예쁘군 예뻐 예뻐 최고야 퀸스타운 역시 오늘은 럭비샵이 있나 보고 오늘은 안작대를 맞이하여 아마도 켄터빌리 팀 아니면 오스트로아 팀 그리고 여기는 오타고 지역이거든 퀸스타운 오타고 돈이든이 원래 좀 큰 뜻이지만 아무튼 나도 이런데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한국은 뭐 행복하겠어 이거 드러운 공기 마시면 일단 정직하면 손해보는 곳 일단 일단 무조건 다 거짓말을 해야 돼 일단 야매가 통하니 그리고 실력이거든 돈과 백도 실력이구 참 예쁜 곳이다 이곳은